고맙긴 하네요 아 저기 세정이는 못 봤지 한 번도 네 드디어 볼 수 있네요 세정이가 왜 이렇게 밝아? 웃긴다 와 되게 솔직하시네요 너 뭐야? 어머 누가 잘 만내서라 그쵸? 중앙이만 잘생기면 좋고 탐정사무소 아 예 예 세정이는 왜 이렇게 좋아해? 맞아서요 드디어 드디어 누가 왔나요? 민영 차였어요? 그 클럽 갔다 와가지고 물 한잔 먹은 다르지 않았어요? 네 염증 개인적으로 취향은 어떤 쪽에 가장 가까운? 민영씨 무슨 얘기를 하는거죠? 좋은 자리 쳤는데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예 저도 포함해서 가만히 있어도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예 예 일단은 일단은 민영씨는